오, 이거 뭐야? 기타 소리가 나오네.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많이 들어본 모습이에요. 살며시 받아왔지 애공이 있어. 오! 좋다. 잊을 수가 없었네 그 댄스붕을 보랏빛처럼 살며시 다가왔지 예쁜 눈에 야기가 어려 잊을 수가 없었네 언제나 우리 웃을 수 있는 아름다운 얘기들을 멍들어 가요 외로움이 다가와도 그대 슬퍼하지만 답답한 내 맘이 더 아파오잖아 길고다 마시는 많은 사람 그 중에 그대 나에게 사랑을 보내주세요 사랑 이렇게 자, 이제 닥터피씨는 화멸을 벗고 정체를 보여주세요 Yeah, 보여주세요 자, 애가 온난히 아냐 웃어 봐, 웃어 봐, 웃어 봐 화멸을 벗고 정체를 보여주세요 이분은 바로 데뷔 18년차 원조 컬 크러쉬 샤크라의 리더 덩두시입니다 이분은 바로 데뷔 18년차 원조 컬 크러쉬 샤크라의 리더 데뷔 18년차 원조 컬 크러쉬 샤크라의 리더 데뷔 18년차 원조 컬 크러쉬 샤크라의 리더 여행도 눈에 하기가 어려 잊을 수가 없었네 언제나 우리 웃을 수 없네 아름다운 얘기를 만들어 가요 외로움이 다가와도 그대 슬퍼하지만 답답한 내 맘이 더 아파오잖아 기능과 달 마주시는 많은 사람들을 주의해 그대 나에게 사람을 보내주사 알아라 오오 오오 사랑과 날씨 Ancient Almighty Claire 은 offer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